편해?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에이 야 오바야 원데이 야 야 야 비싸다 가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침대를 저는 2층 침대 네 이름은 2층 침대 형은 나 1층 침대 근데 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각자 바꿀 수 없어요 침대를 지금 같은 멤버들 때문에 멤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하고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했어 형한테 이제 와서 여기까지 다 왔는지 꼭 말씀드렸어야지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뭐 없을까 그래 네 어 뭐야 아니 살짝 깜짝 놀랐는데 되게 부담스러워 되게 부담스러워 되게 조립하고 2시간 만에 조립하고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혼자 필받아가지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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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에이 여기 올라갔는데 꽉 지금 소파 그러면 어떻게 된거야 그럼 여기가 달라 그렇게 많이 달라 완전 소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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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높아 와 그럴 수 있나요? 재밌었어요 형 헤이 선배님하고 나는 형꺼였는데 형 뽑히는 게 재밌었어 우진이가 형을 진짜 좋아했어 들어갈 말했지만 우진이가 진짜 좋아했어 나 지금도 약간 안 떨리는 척 우리 차 탈 때 내릴 때 그냥 노래 흥어버린 거 들어보면 거의 다 렉탈 때 형을 나한테 오지 나 아 아 아 노래는 진짜 좋아해서 내가 형 파트 가져간 거야 아 그럼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많이 틀었어요 스웩 있는 거 약간 주고 싶으면 약간 보미더나 뭐 톱쿠키랑 약간 신나는 거 하는 보이즈 앤 그리스 하고 그리고 내가 작곡가 노래 중에 잊어버리지마 있거든 그거 듣고 못하고 작곡 수고하우 Harry 형 수고하우 가자 가자 Tom 가자 춤 수고해 손목을 보내 막 시즌고 길거리도 배우는 노른 너희 다 기억해 이건 boom boom 불가능이로 나는 오늘 한 명 쏘 쩝 숨을 마치고 한국만 봤더니 the ace 1위 2 통 내 때 하면 boom 불가면은 후 자연스런 장약한 미디어오 멈추면 닥치고 있어 저도 콘텐츠 뭔 일이 난 거야 92년도에는 역시나 과시는 부담없는 소재 얘들아 빡치면 인터넷 접속해 Anybody Anybody 오브제 역할이 외룸바 메인자리 세대를 뒤바꿔 대세가 돼 내 장래 희망이 된 세월간이 나 다킹 하루 동전은 무대 위 또는 작업실 라이프 5천만 보내 하쿠나 마타타 나에겐 좀 팔아줘 Get Money Get Famous Yeah, she's out of time 멋있다 멋있다 오진아 반바지 입어 볼래 너? 네? 나 너 반바지 잘 어울려 내 반바지가 잘 어울려 가죽밤바지 나 이거 딱 봐도 거잖아 패션룩 그거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데 이거 봐 오진아 이것만? 가죽밤바지 양말 필요 없어? 양말 약간 아니 위로 올라오는 양말 손에다 갖다 줄게 닦게다 줘 아 이거 이거 줄 거야? 빨간 색깔? 이렇게 신발 필요해? 한번 줘봐 오케이 아니 아니 신발 좋아 형 바지가 너무 커요 바지 커? 야 벨트 줄게 형 양말 줄 거예요 양말? 양말 안 주면 필요 없어 워커야 이자 아니 지금 허리가 너무 커 아 패션이라고 형 믿어 진짜 바디가 줄게 내려간다고 아니 형 너 한 번씩 아 깜짝이야 뭐야 이게 오진아 거기다 입었어? 난 형 진짜 믿어 형 믿지? 너 말고 어디 있어? 너 지금 패션에서 되는 거 한순간이다 오진아 진짜 한순간에 바디가 어? 너 진짜 미국 패션에서 형 때문에 쓸 수도 있어 이 패션 보고 연락 올 수도 있어 진짜로 멋있는데? 아 진짜로? 아 멋있니 이계령 멋있는 것만 해 야! 엘병! 재한이야! 내가 간다 야 예석아 이거 이거까지 야 이거까지 근데 왜? 단혜 형 단혜 형이 이렇게 멋있는 것 같은데 저거 야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이대로 나가요?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나가냐고요 어떻게 시작할까요? 허벅 이 부르지 않아요? 허벅 이 부르지 않아요? 허벅 이 부르지 않아요? 와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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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와 진짜 한번 돌아드릴래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걸 인어를 왜 입어 아 형 야 이거 숨겼잖아 형 1등이다 우리 이렇게 가자 진짜요? 괜찮아요? 야 멋있게 표정 한번 잡자고 한번 해봐요? 한번 해봐요? 멋있게 멋있게 웃지 말고 멋있게 너 웃으면 안 진지해 진지하네 멋있어야 돼 최선을 다해 멋있다고 생각해야 돼 야 니 옆에서 니 옆에서 조심해야 돼 아니 형 단순하게 봤을 때 저희가 막 춤만 추고 랩만 하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맞아 무대에서 그냥 관객들을 세워서 같이 춤출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고 싶었어요 무대로 항상 오 기대된다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다해 다해 와 기대돼 와 기대돼 와 살짝 살짝 들었는데 고급스럽다 일단 프레쉬였어 일어서서 듣는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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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대박이다 진짜 몸을 가만히 놔둘 그래서 우진이는 언제 말해줄 거든 저는 형들이랑 좀 다르게 캥거루 와 약간 다르구나 캥거루 아 이거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둘 셋 으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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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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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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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